와 미쳤네 여기. 밖에서 또 구워야 진짜 고기 맛이 나죠. 이날이는 원래 생으로 먹어도 돼. 와 이거 뭐야 이거? 똥알이 매우탕. 아 똥알이 매우탕. 잠깐만 세일이 누나는 술 좀 드시고 잠깐 우리 종국이 형이. 형. 술 못 마셔. 이 형 완전 술 아기인데. 이 형 술 취야 술 취. 못 먹는 거 안 먹는 거 나는 거야. 그러면 고기라도 자르세요. 근육으로 고기 자르는 중. 고기 근육. 동국이 형이 박사연이 단짝이라도 안 되네 아예. 이러려고 곤약 끼우는 거지. 무거운 거. 이거 왜 운동하는 거거든. 두 분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썰다가 드러났으세요. 뭘 많이 먹어 내가요? 많이 먹는 거죠. 언제요? 어떻게 했는데 술 마셔? 우리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우리 방송할 때도 엄청 너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아, 이구나. 시원이가 형. 형 잘 어울린데요, 우리. 두 분이 이렇게. 두 분이랑 티끼타카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티끼타카가 잘 어울리네요. 어, 티끼타카가. 위험한 말원이다. 티끼타카는 모르겠고 얼굴은 두 손 똑같이. 아, 진짜. 얼굴은 두 손 똑같이. 눈이랑 좀 닮은 것 같아. 이래서 서로 결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도 해야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오늘 미우새 또 화합을 다지는 스포츠 대회에 우리 의원님께서 오셨거든요. 의원님 한 번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을 빌려주셨어요, 의원님께서. 네, 자, 우리. 아, 수고하셨어. 아, 수고하셨어. 아, 수고하셨어. 아, 우리 팀 화이팅. 아, 우리 여러분 고생했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얘네도 진짜 아저씨 피리 좀 난다.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자, 오늘 우리. 자,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청바지. 흥에도 청출망이는 청춘. 흥에도 청출망이는 청춘. 흥에도 청출망이는 청춘. 지금 상황 열정적으로 치정렬. 아, 이거 죽었어. 이거 많이 하러. 우리 얼마나 먹으러 댕긴 거야. 아, 형. 그래도 여기서는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야, 그 이긴 것 같아. 확실히. 와, 그런데 종국이 형이 박세리 선배님이랑 있으니까 고기를 굽네. 아, 이거. 형, 그래도 여기서는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형, 조심스럽게 형은 약간 세리누나 같은 분을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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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이 세상 어딜 가도 길을 피고 사는데. 저희 형수님. 저희 형수님. 야! 나도 편하게 살자고. 굽 declare 아 fee아? 그럼 밥으로 일어나쳐라. 봐봐. 미안하게 살지? 만지 지금 50만원이 하는데 지금. 야, 나도 너무 싫어. 야, 나도 너무 싫어. 이런 남자라고. 뭐야, 그런 남자한테 Lives Matter. 이런 남자 알았어. 이런 남자ählt. 이런 남 retired이. 이런 남자. 이런 남자여러. 아 씨 Sven works for this mov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